자, European Union 봅시다. The currency used in most countries.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연합은 여러 개의 국가가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걸 유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요게 어원이 재밌어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우로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요. 에우로페가 크레타 섬의 왕비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해변에서 맨날 아름답고 젊은 여자가 거닐면서 거기 있는 새하고 사슴들하고 소들하고 맨날 너무 천지난만하게 뛰어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서 제우스가 보고 한눈에 뿅갔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크레타 섬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헤라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죠. 헤라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 헤라가 사실 우리가 질투의 여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질투의 여신이 이유가 있어요. 헤라는 이 헤라가 나중에 무슨 단어가 됐냐면 히어로예요. 어? 이게 뭐예요? 헤라의 어원은 원래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거나 내 국가를 지키거나 아무튼 우리 패밀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자꾸 밖으로 놔두니까 짜증 나겠죠. 그래서 질투의 여신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건데 헤라가 보고 있으니까 제우스가 구름으로 막 가린 다음에 크레타 섬에서 아주 꽁냥꽁냥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데려갈 때 어떻게 했냐면 아주 하얗고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소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우로페가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에우로페 태우고서 크레타 섬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헤라가 쫓아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내려오는 동안 이제 구름을 거치고 내려오는 동안 제우스가 재빨리 에우로페를 숨기려고 소로 변신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헤라가 와서 누구야? 그냥 소야 소소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소야? 그럼 나 줘 해서 헤라가 데려가 버렸어요. 소를. 그리고 나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100개나 갖고 있는 아르고스한테 시켜서 에우로페를 지키라고 해요. 24시간 감시하라고. 눈이 100개 있는 아르고스는 잘 때도 한쪽은 감고 몇 개는 뜰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제우스가 에우로페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헤르메스를 시켰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헤르메스가 피리를 불어서 또 지겨운 얘기를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를 막 하면서 아르고스를 재웁니다.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에우로페를 데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아르고스가 너무 아끼던 충직한 부하 같은 그런 애였기 때문에 헤라가 너무 슬퍼가지고 아르고스의 그 100개의 아름다운 눈을 떼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공작새의 꼬리 깃털에 붙여줬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 깃털에 있는 아르고스의 눈들이에요. 그리고 헤르메스가 데리고 도망갔는데 헤라가 화가 나니까 등에를 붙였습니다. 소를 계속 피 빨아먹는 팔이 있죠. 등에를 붙였는데 등에가 어딜 가든지 계속 끝까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에우로페가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아주아주 멀리까지 바다 건너 산 건너까지 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우스의 자손들을 낳고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유럽이라고 불렀고 그 자손들을 뭐뭐 이해하는 뭐뭐한 사람이거든요. 유러피언이라고 불렀어요. 유럽 지역에는 나라가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되게 나라가 많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다 한 덩어리 혹은 한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유러피언이 유니온으로 묶을 때도 유니온의 유니가 뭐냐면 우노, 우니, 원 이런 단어 다 같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일 때도 우리는 원래 다 한 형제야 이런 개념이 있어서 수월했던 거죠. 유니온이니까 유러피언 유니온에서 유럽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역시 유로니까 유로를 썼어요. 그리고 유로에서 유로라는 이름을 또 화폐로 사용하니까 여기에 또 이를 쓰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이제 국제교격, 표준교격협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복되는 단어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유로를 쓰기 이상하니까 R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EUR 이렇게 됐고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센트가 그냥 가요. 그래서 30유로즈, 유로즈, 그렇죠? 여러 개니까 50센트 이렇게 불렀어요.